오늘 오후 5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신탄진 휴게소에 주차된 25톤 화물차에서 염산 100리터가량이 노출됐습니다. 소방과 경찰 등은 공기 중 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고 지점 반경 100미터 이내 접근을 막고 방제와 대피 안내 등 안전 조치를 했으며 대전 대덕구도 인근 상서동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에어컨 가동을 중지한 뒤 실내에 대기하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. 사고는 화물차 운전자가 차에 구멍이나 염산이 새고 있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